자 어깨 자 나우 908 AM 새러디 짭디즈즈 애플 짭디즈즈 이 짭디즈즈가 아주 힘들었어 이 패스 스프리스 짭디즈즈 레이저 레이저 어 레이저라 가지고 더듬어나도 애니틴이고 투 크리스찬 말이야 유머스트리슨트니 뭐 그런거 라이프스타일 유머스트리슨트니 어 패스 스프리스라 라이프스타일 어 그 아주 레이지피플이요 폴리스마시켰을지도 도전 워크 그냥 드라이징으로 그리고 말이야 블랙이 뭐 유머스트리슨트니 이러고 말이야 아주 터러 보여요 블랙이 뭐 완전히 무슨 완전히 마띠하더라고 마띠아 어 전라도고 쎄네요 코리안 깽하고 쎄테크닉 비기닝은 비기닝은 이제 어 킬링스라워 비기닝스라워 그래서 이게 디덤 워크거든 버전 워크닉까지 첸젠 스트리슨트한거야 첸젠 스트리슨트 돌아보셨난 나네 스토리스트리슨트워크닉 비기닝은 이제 킬링스라워 비기닝스라워 어 코리안 깽스타일 코리안 깽스타일 코리알used 예 아 제니퍼 로렌스 잡았구나 제니퍼 로렌스가 도네시지 마지 제니퍼 로렌스 내가 볼 때는 애티튜드가 지금 마피아 할리우드 마피아 같아 제니퍼 로렌스가 릴리 서포트 입니다. 그러면 she should bring donation 텔러시프트 미스워미 커넥션 버전도 있고 비헤비어가 바네라가 보내셨지 마지 허전 부링이니 보내셨이고 지금 와라 요 트윙이지 말이야 버전 부링이니 보내셨이고 말이야 어 그 뭐 와라 요 트윙인지 모르겠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꾸만 뭐 드러갱 데이 갱 킬러 이런 라이프 스타드인데 그거는 프로블럴이지 그거는 어 렛 퍼블릭 월드노 베이 도전 원 퍼블릭 월드노 후대이야 렛 퍼블릭 월드노 들어간다 렛 퍼블릭 월드노 아니 제프리 씨가 또 라이트가 세레데이 워크가 있나봐 아주 대멸 퍼블릭 월드노 그런 거를 렛 퍼블릭 월드노 하라고 프로포션 만난의 퍼블릭 월드노 그런 거를 렛 퍼블릭 월드노 클러리 후대이야 근데 지금 코리안 게이 같은 케이스 오버대이야 김대중 김양성 커넥션 철치 엘더거든 엘덤더 게이야 철치 엘더다 클러리 렛 퍼블릭 월드노 클러리 데이 도전 원인거다 데이 도전 원인거는 It must be 퍼블릭 월드 초이스라고 올피플 트럭 테스트 올피플 에체 테스트 그리고 클러리 렛 퍼블릭 월드노 후대이야 그리고 퍼블릭에서 딱 노 릴런스에 딱 노 릴런스에 믿어 퍼블릭 월드노 라는 거 그런 거를 클러리 해줘 어 어 어 그니깐 테스트 프리스트가 완전히 짭디지죠 먼 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먼 데이 스루 썬데이 어 먼 데이 스루 세러데이 버전 대니스 이잖아 썬데이 월십 썬데이 월십은 데얼 스키지잖아 그러고 뭐 레이지 아냐 먼 데이 스루 세러데이는 뭐 데이 할 빚이 그러지만 액천리 데이 캔나 리드 데얼 라이프거든 데얼 라이프 스케줄이 어 그냥 뭐 어 철취해서 그냥 뭐 철취가 헤디를 알아보고 워크냐고 그거지 물론 이제 데이크도 인시스트 뭐 데얼리도 썸 카인드 프로그램 뭐 이러지만 액천리 그건 어 데이 더준도 데이 베스트거든 그냥 프로그램만 셋업 해놓고 프리텐딩 디지어하는거지 어 데이 더준도 데이 베스트 포도 휴먼 소사이티 철취가 헤디를 알아보 프로그램이지 오브컬스지 그런데 어 소사이티가 소사이티가 어 시티가 디스콜러스냐 드라겐 게이 피티 시티콜러스냐 이게 철취가 헤디를 프로그램이고 어 패스 프리티가 데이 효단데라 베스트고 어 스피리철지 음 비브리컬지 근데 소사이티가 풀오브 드라겐 게이고 펀치 오브 어 아이덴트 오그린제이션이고 어 펀치 오브 게이 플러스 게이 플러스 보이 플러스냐 어 패스 프리티 어 6월 철취가 그렇게 뒤지고 6월 철취가 그렇게 어 해설 아랍어 어 크리찬 프로그램이고 어 그렇게 쏘미니 펠쇼스가 쏘미니 프리티가 프리티가 해브 던 베스트 프레잉하고 가치셔서 바이블를 고르고 어 두 옆에 타이트하기가 어 퍼블리 골드 노스 어 어 유 메이 인시스트 유 헤브 던 베스트 스피리처리 비브리컬리 페이스블리 비그러스리 와이드리 퍼블리 어 근데 소사이티가 비스 더려글리 이불 빛이 들어 개이냐이가 썬 오브 비치 패스스 그쵸 어 야 이 존만 개새끼들아 음 야 목사 새끼들 니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너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 하나님께 헌신을 하여 왔는데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세답을 하고 수많은 상대들을 이끌고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어 너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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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게 설치고 어 드럭게이가 뒤지게 설치고 어 드럭게이가 뒤지게 설치고 인마 어 그나마 인마 잘 떨어져 응 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돼 저쪽으로 가만히 있어봐 아 컴퓨터 된다 컴퓨터 자 오버 데어 디플로마트카 바지턴 DC 2 0 8 1 2 0 1 8 1 0 9 4 잭프레쉬 오버 데어 잭프레쉬 오픈되지 오버 데어 어 에이틴 스트리트 여기 아 D&Q 0093 어 어 어 어 자 여기 아카라야 그 와싱톤 DC 어 어 솔라 패널 클리닝 전해라 솔라빼러리 차지 낙붙겠다 이거 어 니들이 그래서 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부심은 뒤지게 맞고 어 어 소사이티는 퍽시터 있고 어 어 어 서로 디스웨이 어 너희들의 그 성실함을 어 어 어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이 개새끼야 어 만나서 얘기하자 이 개새끼야 막말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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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서로 디스 타입 토크를 해야 언더스템 된다고 왜냐 퀄리티가 독이니까 아 젠틀리 나이스 토크 뭐 된 편이어서 디든 워크 월드라이브 맞추잖아 이 사람은 피치 탈 썰어 어 이 좀만 씨새끼 복사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 먹혀 들어가요 얘네들은 좋게 얘기하잖아 말 안 먹혀 들어가 어 10년 이상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 세상 사람들 어 노르마 청신들한테는 워크가 되잖아 어 아 조회다해서 조회다해서 어 엘리멘트 빨라서 갖고 올래? 데이지 칼라로 어? 하하 하 어 어 어 얘네들은 어 얘네들한테 맞게끔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로는 이러한 모양을 취하고 때로는 저러한 모양을 취하는 것은 어 주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야 이 씨새끼야 내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 좀만 씨발놈아 야 이 좀만아 어 이 씨바놈아 내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 씨새끼야 그래서 어 공개적으로 말해서 얘기 못해 나한테 어? 뭐 인터넷이나 갈부리처치 어? 뭐 위성자 어? 아니 위성자가 왜 성자가 돼가지고 어? 공개적으로 말해서 얘기 못해 나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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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다리새인들은 어? 사단의 깜댐을 가지고 예수크리스탠께 어? 어 어? 어? 예수크리스한테 가서 말로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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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어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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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ion? 어? 어? 전부에다 집어 넣으면 하던데 이 씨떼키 씨발넨들이 이렇게 지랄 다 됐는데 조만간 부르거든 어? 퍼블리 월드 헤브 아치도야 뭘 랜 테뉴얼스가 뒤도 뭐할게야 토킹 스타일을 챙겨야 돼 언더스탠더블, 억셉터블 이 토킹 스타일 언더스탠더블 쟤네들이 말아 들으시니까 as much as take the understand, as much as take the accept, adopt my talking 털 스타일로 토킹 털 스타일로 토킹하는 거야 어? 애니멀 스탬프 더 피플 어? 피플 후가 애니멀 스피릿 토어 퀄러티로 얘기해야 돼 어?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영을 받은 자의 그 이 어? 이 토킹 스타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막혀 들어가거든 그래야 막혀 들어가거든 어? 지금은 말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 새끼 새끼 시발년들이 이거 야 이 개년아 야 이 개새끼들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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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쩌자는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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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태도를 보겠다 무슨 태도를 보겠다는가 어? 어? 저거 언제 다 된다 어? 어? 와 칸드보 네티즈두 태군놈어와시 어? 어색? 아 이 개노너데들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런거를 네트월드 하라고 음 뭐니카델이코고아라 탓다라빼아 타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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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창 язы 블루지 킹킴 그리고 콘코드 세컨젠너레션 디자인 음 서치봐라 탓다라빼아 그리고 스페셜리 슈퍼서닉 디제이 퍼스트에 똥양 딱 나온다 퍼스트에 유튜브 다카가서 슈퍼서닉 디제이 똥양양양 탁 나온다 아사랍이야 LAPD 자농 또 너 넓어서 됐냐 내 찌리파가 또 먹혀 들어가갖고 고래당구장에서 고래당구장에서 찌리파가 들어갔다 그러면 경호씨하고 둘이서 미치하고 팔딱팔딱 뛰거든 이따 좀 메카 센스 막 이러고 내가 그거를 그려놨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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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주고 어찌리구장 돌린거 어? 어? 다갖고 돌린거 어? 그걸 내가 올려놨잖아 그거를 이 경호씨하고 범위하고 어떻게 할라그러냐고 이해가 안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라그런다니까 우와 기가 막혀 딱 이러더라고 한번 해보래 핸대필 같거든 그거 추억이 테니스가 있는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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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락구친거 다락구 갖고주고 다락구친거잖아 그거 그게 경호씨하고 이 LAPD 자놈이 이 컴플레인을 했던거에요 에이밍을 딱 어? 에이밍을 딱 하니깐 어? 하드위고놈에 겠다 하드위고놈에 겠다 하드위고놈에 겠다 그래가 라이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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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따 좀 메카 센스 알고나서 했으니까 하 프라이 딱 그랬다고 빵 이구덱트리 와라이 세 딱 들어갔어 레헤드위고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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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s